아우, 뭐야 아우, 이런거까지 웃으면서 뭐야 이거 아, 이건 아니에요 어 뭐야? 어 뭐야? 무슨 레드카펜을 깔아줬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어 감동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오늘 진짜 되게 생각도 안하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티타임 오케이 이거 글씨 봤어요? 키는 예쁜데? 오늘은 특별히 형의 껌딱지가 되어 줄게 응 응 응 오늘만 예쁘죠 오케이 여기 휴닝크 씨가 고른 거예요? 어 뭐 그쪽 다 같이 고른 거니까 글씨는 이거 부탁했어요 응 우와 우선 어 나머지는 혹시? 어디가 꽂을까요? 중간? 중간? 뿅 뿅 뿅 오 오 어 좋아 자 자 자 포크 있고요 어 타요 너무 차오 어디에 차요? 어떻게 차는 거지? 생일 축하합니다, 한국. 세비야,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됐다, 준비됐나요? 됐어. 조금 앞으로 가서 붙일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거 글씨 읽어봐요. 글씨도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뭐예요, 이거 휴닝카이가 있어요? 네, 제가. 네. 잘했죠. 오늘은 특별히 형이 껌딱지가 되어줄게. 뭐 오늘만 그런 거 있어. 네, 특별히 그래 줄게요. 고마워요. 귀엽네. 티타임. 네, 좋아요. 조심하죠. 얼굴이 안 부인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금뽕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맛있게 먹고 와요. 오케이, 오케이. 형, 생일 축하해요. 오케이.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고 갈게. 네,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요, 형. 응, 고마워. 아니에요. 얼른 가, 너도. 우리 모아분들 생일 많이 좋아해 주세요. 응, 너도 고마워요. 고맙다, 안녕. 안녕. 아, 그리고 매일매일 재밌게 보세요. 아, 매일매일 재밌게 보세요. 네, 무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무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빠이! 오늘 가요? 아, 이제 모이기 시작. 30분이구나. 맞아, 맞아. 7시부터 일 거야. 안녕, 모아분들. 그럼 저희는 지금 무대하러 빨리 가볼게요. 네. 수빈이 빨리 가요. 야, 스탠바이. 생일 축하해요. 멤버분들 스탠바이 가실게요. 잘 가. 빠이용. 나이 탁카센트 갖고 왔어요. 티타임. 오늘 되게 V를 켜갖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댓글 빠른 것처럼 처음 왔어요. 그래갖고 좀 정신이 없었고 그런가 좋은 말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 못 한 것도 많아서 좀 아쉽고 그랬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온 하루 동안 스태프분들도 물론이고 모아분들도. 하루 동안 진짜 너무 예쁜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열심히 보고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벌써 데뷔 이후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까지도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